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빛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감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망을 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능력이요 전도자의 삶으로 강강이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로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로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흥강을 세게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흥강을 세게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흥강을 세게 살릴 그리스도 나의 문제는 그날의 흥강을 세게 살릴 그리스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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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